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론 머스크가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참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참 대단하다는 게 일론 머스크가 5조 정도의 돈을 주고 왜 저렇게 x 과거의 트위터를 인수할까? 이런 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sns상의 여론전에서 트럼프 후보가 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누가 이번에 자신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는지를 착하게 아는 겁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들 돈을 버는 피티는 그런 전쟁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죠. 저도 이런 지난날 만났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창업주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살아남은 자들이니까. 그런 능력을 트럼프 후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진짜 똑똑한 젊은 친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두 사람이 여러분들 이익도 맞고 배짱이 많으니까 천억 이상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선전선동이 여러분들 성행했는데 오늘 조선일보의 노석조 기자 지금 아마 조지타운 대학에 가 있는 모양인데 언론사에 있으면 한국의 기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아마 프로그램 차원으로 조지타운에 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현역을 떠나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아주 글을 잘 썼네요. 와신돈 DC에 있는 노석조 기자가 조지타운 대 방문연구원에 머물면서 취재를 한 겁니다. 일선 기자들은 계속 여러분들 기사를 송고해야 되지만 그게 좀 심층 기사를 쓴 겁니다. 노석조 기자가. 이게 핵심이 있네요. 여러분 공병호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내보냈습니다. 전미 철강 노조의 대변인 인터뷰도 내보냈고 미국 최대의 운송노조가 왜 자체 내부 설문조사를 마친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냥 중립을 지키기로 결정했는가. 그때 이미 여러분들 그때 이미 경고 사인이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미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마이클 심 박사가 운영하는 마이클 심 tv를 들어가 보면 비교적 미국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심 박사. 마이클 심 박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지 않습니까. 전미 운송노조 최대 운송노조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기로 그리고 내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이 트럼프 부부를 지지하니까 노동조합 수뇌부가 보통 노동조합 여러분들 회원들 뜻과 반대로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전통적인 자기의 지지 세력인 근로자들과 여러분들 이익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겁니다. 백인노조에다가 흑인 남자들 라틴계 남자들 히스패닉 남자들까지 트럼프와 함께 이런 표를 많이 준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선은 불과 7시간 만에 결정됐고 역대 선거 가운데 이런 경우가 없었고 펜실베니아 조지아 같은 7개 경합주에서 집계 오류 부정선거 같은 논란의 예지가 있을 텀도 없을 정도로 큰 표 차이로 트럼프가 헤리스를 눌렀다. 미국 국민들이 간절히 정권교체를 원했다는 겁니다. 정권교체 열망이 크다는 것 그만큼 현재가 힘들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느 선택 정치인이라는 것은 어느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선 수락연설을 하면서 저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가장 강하게 남은 단어가 영어 표현으로 픽스라는 단어거든요. 트럼프가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픽스라는 것이 해결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머릿속에 확 꼽히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겠다. 사업하는 사람들 뻥을 치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가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직업으로서 정치인으로 살아온 사람하고 사업가로서 후반전에 입신한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사업가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회사가 망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고 다음에 안 하면 10년 뒤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업가들하고 정치가들의 마인드셋이 다른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사업가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고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를. 백인 남성 노조들이 트럼프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뭐죠. 굉장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고 저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한 거죠. 그러나 언론사에 하도 여러분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니까 여기 이제 취재를 했네요. 피처버그라든지 이런데. 러스트벨트. 여기 이제 가보니까 해리스가 트럼프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되면 더 잘 살게 해 주겠다. 중국이 재미를 보는 전기차가 미국의 여러분들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동맹들이 여러분들 다 무임성차 누리는 것을 내가 허용 안 하겠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 양반 찍으면 저 양반이 도움이 좀 크게 줄 것 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디트로이트 피처버그 같은 러스트벨트의 사람들이 대선을 결정질 7대 경합주에 대거 몰려 살고 있고 피처버그가 속한 편실변 19명의 경합주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피처버그. 여기가 여러분들 필라델피아입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도시 주변 사람들만 민주당을 지지하고 펜실베니아 주의 외곽으로 나가면 전부가 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극명하게 도시지역하고 여러분들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앞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보시면 이게 앞에서도 보시게 되면 위스칸신 애리조나 이게 펜실베니아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하고 피처버그를 제외하게 되면 도시 외곽을 제외하면 전부가 다 여러분들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시골 사람들이 살기가 많이 힘들다고 느낀 겁니다. 그거를 트럼프 후보가 여러분들 공략으로 내쉬어 가지고 내가 당선되면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죠? 실제로 러스트벨트 사람들은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트럼프에 주가 됐고 트럼프는 당선됐습니다. 여기 펜실베니아 지역별 득표 양원항을 보면 피처버거 필라델피아 같은 관공서와 대학교가 몰려있는 도시를 빼고 노동자들이 대부분 사는 그 외 지역은 모두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흑인하고 라틴계 남자들가 트럼프를 원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유색인종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취지 세력이었죠. 이번 대선에 비교하면 흑인 남성의 트럼프 지지가 끙충 뛰어올랐습니다. 트럼프의 조지아 탈환과 노스케로나의 승리에 흑인 남성들이 적지 않은 기회를 했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았는데 노스케로나에 나가면 조지아가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 여러분들 흑인 구성이 좀 많을 겁니다. 그 흑인 남성들이 트럼프와 함께 여러분들 표를 많이 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지아주에서도 애틀란타 사바나 아우구스트 콜롬버스 이렇게 큰 도시 주변을 빼고 온 전부가 다 여러분들 공화당 지지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조지아주의 득표 상황입니다. 애틀란타 등 도시는 주로 헤리스를 뽑았지만 도시 밖 지역은 트럼프를 택했습니다. 원 지름이 큰 만큼 득표율도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번 선거 판세가 도심과 지방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은 이게 미국 사회가 인구 구성비로 보면 남미 사람들 라틴계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히스패닉계나 라틴계가 많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인민정책을 쓰게 되면 불리할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국 태생 히스패닉은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자신들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걸 싫어하고 그다음에 직장을 빼앗길 것에 신경을 써야 확고한 인민정책에 더 적극적인 지지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돈을 들여가지고 민주당의 화력을 집중한 것이 낙태권입니다. 여성이 여러분들 소위 임신중절 수술에서 큰 해계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부분이 호소력이 클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죠. 별로 뭐 사람들을 함께 그렇게 영향을 안 준 선거 어젠다였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잘난 아이비리그의 리버리즘에 신분이 났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은 근로자의 정당이었는데 미국의 민주당이 잘난 아이비리그의 자유주의자들 때문에 신분이 났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제 방송 내보냈던 거죠. 트럼프의 당선이 가시아 되기 시작했을 때 뉴욕타임스의 상단 톱뉴스를 보시게 되면 아 이게 지금 민주당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미국의 대중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미국의 진보주의자 엘리트들이 결정한 미국 호의 노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굉장히 오만스러운 표현이거든요. 포퓰리스트 리볼트 어게인스트 엘리트드 비전 오브 더 유에스입니다.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이름들 똑똑한 소위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결정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배운 게 별로 없는 대중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이게 아마 뉴욕타임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일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은 무식하니까 우리가 결정하면 따라와 이런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내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좀 놀랍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구나. 너희들은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너를 따라와. 우리 잘난 사람들 따라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세액들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먼저 돌아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제가 캡쳐를 딱 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그 잘난 리버리즘의 신물이 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요 지지층인 동부 서부의 명문대 출신들의 관심사에 비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눈높이는 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로 엘리트들이 잘 빠지기 쉬운 함정인 거죠. 우리가 잘났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오늘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한국경제신문이 비교적 좀 이렇게 좀 냉정하게 글을 잘 쓰는데 여기 잘 정리해놨네요. 11월 7일자 미국의 민주당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세계인 블루칼라 근로자들을 외면하고 PC주의 몰두 고학력 고소득층만 대변했다. 이게 패별한 겁니다. 엘리트 정당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스스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다는 제목으로 낸 사슬에서 와신돈 포스트의 칼럼니터 샤디 하미들은 헤리스가 자신이 흑인 여성이란 미덕을 내세우 흑인 유색인종 여성이라며 자신에게 투표가 옳다고 강요한 것처럼 비춰졌다. 민주당이 점점 더 대학을 나온 극좌파의 포로가 돼서 노동계층 유권자의 소통이 단절되비기다. 위선적인 고소득 진보주의자들이 절망적이고 취약한 사람들을 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익을 얻어 이를 영속화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거 결과가 312석 최종적으로 애리조나까지 포함이 되면 312석 312석 정도가 애리조나하고 네바다 6석 그다음에 애리조나가 11석 17석이 지금 여러분들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 가 다 295석을 얻었다 이렇게 하지만 예상체는 312석인 거죠. 엄청난 대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이제 패배 원인 성공 요인을 오늘 한번 정리정돈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